1. 2. 2. 아니.. 아 뭐 진짜 말도 안 돼.. 아 이 쓰레기.. 버그인가? 음.. 바나나 무지 달다. 그 바나나.. 그 바나나.. 개 번디쉬인가? 말자 치는 중 모드.. 구글에 치면 나온.. 이외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핸드냐. 핸드 거지가 지나서 억지로 만든. 몽디다 먹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타 몽디 못참지. 아이고, 이게 뭔데? 쌍섭으로 갑시다.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브리즈 먹어도 되는 거 아님? 프리즈 먼저 집나요. 유튜브 갖고 올 때. 아, 다섯. 아, 다섯. 아, 다섯. 아, 다섯. 적합없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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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휘지 Eddy? 해결? 해결роб이 정 hammer 해결! 해결 kil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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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에서 무궁둥이로 머리 다 깨고 다니는 아이언 클레드. 이걸 맞고 살다니. 이건 되겠나? 자신 있나? 자신 있나? 만약 유니티가 정상이어서 그 정책 안했으면 쓰리 오래 나왔겠죠? 음...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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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이 나간 것인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너무 세잖아. 이도류 교훈을 할 수 없다니. 정신이 나간 것 gì 56년간 사면 solamente? 스피드 스피드 소코 몸박 몸박은 인정이지 진노몬박 진짜 센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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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게 힘이야 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랗 강화된거 좋네. 왜 안서지? 어둠의 봉. 백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파가 강화해서 뭐하게 뭘까 시봇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끼받을만하지 않나? 안임말고 엄념엄 바랑도마 만끼받을만하지 않나? 만끼받을만하지 않나? 결하는 강화 왜 하는데 인마 고개 플러스는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만끼받을만하지 않나? 체크 엄념엄 아잇 혈안 그만 강화해 인마 별 수잘되게 없는거만 강화하네 아잇 응 89 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연보다는 월이 중요하고 월보다는 이 일보다는 시가 중요하며 시보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집안이다. 그것도 사주가 맞나? 이거 서술트릭이네. 무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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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튼절 그냥 무복 쓸걸 예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수비 왜 쪼그려들었어 이건 또 뭐 그래 맨날 욕먹어서 기죽은 수비 공간이 다 되면 물이 지켜주면 물이 지켜주면 물이 지켜주면 자막이랑 물이 지켜주면 우린 물이 지켜주면 물이 지켜주면 물이 지켜주면 하아... 이곳을 박수야겠네 음... 4. 5. 5. 5. 5. 6. 5. 5. 6. 5. 6. 4번 같은데? 드로가 잘 나왔네... 침치는 의외로 전염병이다. 그래서 유익균 자리잡기 전까지 5살까지는 꼭꼭 조심해야한다. 애기 한테... 보호하면 안돼... 고유 먹이는 경우는 애아빠때문에 충치균 웃는 경우가 많다. 36 곱하기 3 36 곱하기 3 36 곱하기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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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2 37 곱하기 3 37 곱하기 3 38 곱하기 3 3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이 안 됐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체와는 남겨놔야 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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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